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28k를 뚫고 올라갔는데 또 중요한 저항 영역을 깨트리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7.5k 보다도 좀 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여러가지 데이터들과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은 했는데 거의 소폭 하락 마감을 해서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오늘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를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9월에 ADP 민간고용지표가 8만 9천명 증가했는데 이게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였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16만명 보다도 굉장히 적게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이 경고한 고용이 이제 깨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를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 2천명 정도 상회는 했는데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경고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 9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고용이 좀 경고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감원계획 자체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누적치가 굉장히 2020년 이후로 최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집계되는 것들은 고용이 경고하다고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고용의 추세들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ADP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가 더 꺾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되고 이 채권금리는 주식을 비롯해서 자산가격 자체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금리에 대한 기대치들은요. 아마 올해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지금 11월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어제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78.4%이고요. 12월달에도 65.7%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8K를 뚫고 28.1K까지 도달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늘 강조드렸듯이 28.1K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27.4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 2.0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스팟성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코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부분적으로 펌핑하는 부분들도 과거의 어떤 상승장 전의 사이클들과 좀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좀 다양하게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50.8%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저항 영역을 한번 뚫고 올라갔는데 역시나 다시 저항을 완전히 뚫어내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50.64%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미 탐욕지수는 두 계단 상승을 해서 50으로 투심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2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26K에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27K에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지금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여러 층의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매도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바로 윗단에 지금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영역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8K 부근에 있던 매도벽은 또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벽들이 저항 역할을 하고 지금 매도벽은 다시 사라진 상황인데 또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매도벽이 생겨나서 또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매도벽은 29K 그리고 30K, 31K 이 윗단에서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요지부동하게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어제 28K를 뚫고 올라가는데 기여한 고래는 바로 두 번째 규모의 보라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매입을 하면서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빨간색 고래도 소폭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녹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빨간색 고래는 매물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고래도 소폭 매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중요한 기사들 위주로 이 시장의 상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리서치 업체입니다. 바이트트리가 5일 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기존에는 중립 단계로 보고 있었는데 강세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의 채권 시장 위기를 감안하면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국채 가격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얘기는 전통 금융 시장이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곧 부각이 될 것이고 이 채권 매도세가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랠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 랠리에 대한 어떤 시점들은 대부분이 반감기 이후 시점으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전망이고 과거의 사이클들이 계속 그래 왔던 건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영역들을 단기간 내에 뚫고 올라가기에는 제한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의견인데 28.5K를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주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시장들은 지금 거시경제의 여파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바 연준 부의장이 고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이 최근 15년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인덱스도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약간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 현물 대비 선물 프리미엄이 축소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의 월간 선물은 일반적으로 현물 시장에 비해서 약간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판매자가 이 결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일반적으로 연간 5에서 한 10% 정도 프리미엄으로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계속해서 지금 5%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이 이 약세 구간 5% 기준점 미만으로 계속해서 거래된다는 거는 레버리지 매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뭐 자주 전해드렸지만 현물 거래량 자체가 지금 완전히 급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몇 토막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80 빌리언인데 지금 24 빌리언이니까 10분의 1 토막도 더 낮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현물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감소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또 결정적인 사유는 2023년 5월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프 트레이딩과 제인스트리트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플레이어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이 시장에서 거리를 두면서 뭔가 유동성이 더 고갈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런 회사들이 규제의 어떤 강화와 정비가 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거래량들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내러티브 자체가 이제 블랙락이 동참하면서 이제 될 거야라는 것들이 치솟았다가 지금 계속해서 SEC가 승인을 지연을 하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왠지 현물 ETF 돼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물 ETF와 선물 ETF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입장은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확실시 됐는데 안되면은 가격이 뭐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또 우리는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의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SEC의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이 크레이튼이 최근에 CNBC와 인터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CFTC와 SEC가 모두 다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3, 4년 전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효율성도 안전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승인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EC를 상대로 승소를 거뒀던 그레이스케일도 비트코인의 9월 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상회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피난처 역할로서 최고의 자산이 지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향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트리거는 현물 ETF 승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9월 거래량이 역시 또 감소를 했지만 다수의 온체인 데이터는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을 보면요. 비트코인을 한 개에서 만 개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의 어떤 추이들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주 동안에 7만1,155개 BTC, 19억5천만 달러 가까이가 지금 신규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적들은요. 결국은 상승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응집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랩 비트코인, 랩 PTC 토큰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랩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EAC20 토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1대1 비율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100만 달러가 넘는 대형 고래들의 어떤 거래가요. 지금 3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1개에서 1,000개의 어떤 랩 PTC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도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3월과 6월 이런 시점에서도 관찰이 됐는데, 이게 랠리가 일어나기 전에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추세들이 뭔가 시장이 좀 반등할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앞서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28K를 뚫었던 그 시점이 지나고 이틀 뒤 정도에 XRP와 폴리군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알트코인들이 순환적으로 부분적으로 펌핑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사이클에서의 어떤 시그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난 수요일 날 거래소에서 11만 이더리움, 1억 8,100만 달러 가량이 인출이 되어서, 지금 8월 21일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인출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축적한다라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선물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극적인 가격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가격 전망을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출신의 분석가입니다. 크리스 버니스크가 현재는 투심이 얼어붙은 상태이지만, 지금 암호화폐의 판매 소진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 바닥을 형성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20K 이하, 그리고 이더리움은 1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솔라나를 제외한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적은 토큰들이 더 신저점을 기록할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에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복귀했을 때는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반감기 이후의 시점들, 반감기 불장 이후의 시점들을 고려하면,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즉 장기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죠. 리얼비전의 라울팔도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4년 2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2분기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가 일어난 직후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시경제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내년 2분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재정부양책 같은 암호화폐 강세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감기 내러티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내재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반감기 사이클은 거시 사이클과 일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반감기 시점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왁섰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고 반감기 자체의 어떤 공급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이 뒷받침을 해주면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아서헤이즈는 2026년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환율로 개선을 하면 대략 13억 4천 6백 9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이 금융위기에서의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어떤 용도들과 더불어서 주요 자선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 출시 이 부분을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케빈 오리어리 같은 경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슨한 규제 상황과 암호화폐 칼보이 시대가 끝나고 있다. 미국의 규제 명확성 없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를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지금 규제 명확성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고 더 규제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랙락 같은 초대형 고래들도 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투데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가격 관점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어제 28K를 뚫고 가격이 지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걸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1시간 사이에 완전히 급격하게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지지 수준인 27.56K를 뚫고 하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27K까지도 하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1일봉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봤을 때는 전날에 강색 핸들로 마감을 한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한 거죠. 이번에는 하락으로 지금 1일봉을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크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아마도 27에서 28K 사이에서 주말 동안에 계속 횡부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점은 주봉타트로 봤을 때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좀 주간 거래량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통합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의 어떤 추세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앞서 27.5K의 지지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후에 28.1K와 28.5K 그리고 29K 이 수준들을 차례로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립토컨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앞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고래들의 매집 물량들은 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 시점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들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반영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또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들이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더 시장에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 거래는 또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립토컨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14,924개의 BTC가 지금 거래소에 유입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의 어떤 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거래소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걸 매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록들 보면 굉장히 최근에 유례없이 많은 물량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렉트캐피털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바로 직전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 당시와 봤을 때 동일하게 지금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이 저항영역 구간을 보면은 이 구간을 여기서도 뚫지 못하고 반감기 이후 시점에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제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 패턴으로 가서 31K가 지금 최고점으로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때 찍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과거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반감기 이후 시점이나 돼야지 31K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31K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2024년 반감기 이전에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20K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K 이전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시기들은 바로 이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매입 타이밍이 언제가 되는지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